미국에서 보석 가게에 들어가 60대 한인 주인을 때리고 보석을 훔쳐 달아난 흑인이 최근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의 모습이 CCTV에 담겼는데, 현지 경찰은 아시아인을 노린 범죄인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의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델라웨어주의 한 보석 가게.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흑인 남성이 시계를 둘러보는 척하더니 갑자기 진열대 맞은편에 있던 주인에게 달려듭니다. 이 남성은 주인의 목을 조르고 총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때립니다. 주인은 이미 쓰러진 상태인데도 발길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60대 한인 서모 씨. 무차별 폭행을 당한 서 씨는 병원에서 나흘 동안 뇌출혈 치료를 받았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7일 만에 붙잡혔는데, 현지 경찰은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증오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 씨 가족도 JTBC에 증오 범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선 아시아계를 겨냥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3월 뉴욕에서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100차례 이상 폭행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최근에야 증오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의정입니다.